적이다! 악마 초합군 6, 더블틴, 슬라이브! ! 이곳은 정비실로 가야겠군. 엘리베이터가 안돼. 정비실로 가야겠군. 엘리베이터가 안돼. 여기 꼴을 보면 작동하는 게 더 이상하죠? 정비실로 가야겠군. 엘리베이터가 안돼. 정비실로 가야겠군. 엘리베이터가 안돼. 안나와 3대ArY. 도망간다! 도움받아볼게요. 목표 달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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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됐다고? 출처 불명의 인공지능이 좌표를 변경했습니다. 저보다 상위 등급입니다. 동쪽으로 한 클릭 반에 지하로 600미터 지점입니다. 삽은 안 가져왔는데요. 대장님, 인공지능은 무시하는 게 어떻습니까? 새 좌표는 엉터리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다가는... 수정된 엉터리입니다. 수정된 엉터리입니다. 좋아. 다른 방법이 없군. 수정된 엉터리입니다. 수정된 엉터리입니다. 수정된 엉터리입니다. 수정된 엉터리입니다. 수정된 엉터리입니다. 도드. 그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내 주는구만. 이상한 방법을 써서 미안하군. 중력. 하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었어. 헬스 박사님, 사망 보고서에는 분명이... 맞아. 내가 죽었다는 뉴스는 완전히 과장된 거야. 다른 팀원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들으면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노블2가 피시그라드에서 입수한 모듈에는 우리 학자들이 예상한 대로 중요한 자료가 담겨 있었어. 바로, 희업관 열쇠지. 드디어 발굴의 비밀이 풀린 거야. 무슨 말씀이죠? 자네들이 받은 명령은 내가 있는 곳에 오기 위한 구실일 뿐이야. 이제 그건 신경 쓰지 마. 이제부터 자네들은 이 데이터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 박사님, 저희가 받은 명령은 중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해. 그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홀랜드 대령인께 확인을 받아야... 됐어. 자네들은 이제 해군 정보부 소속이야. 이건 인간도 커버넌트도 아닌 외계 종족의 유물이야. 지금까지는 비밀을 풀 수 없었지. 하지만 노블2 덕분에 데이터 암호를 거의 해석해냈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둘러야 합니다. 데이터를 준비하십시오, 박사님.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직 암호 해독이 안 끝났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바로 운반할 수 없으면 그냥 버리고 갈 겁니다. 인류 멸망을 원한다면 한번 버려봐. 중령, 스파르탄들이 뭘 위해서 죽어갔는지 궁금했지? 바로 이것 때문이야. 최대한 시간을 벌어줘. 부탁하겠어. 헬스 박사의 연구실을 찾는다. 움직여. 대장, 포탑이 이미 방어티스에 들어갔는데요. 정보부도 예상했군요. 정보부도 예상했군요.